자, 이제 1번부터 순서대로 17번까지 풀어나가보도록 하자. 자, 1번 문제. 너무나 많이 출제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공교롭게도 제 모의고사, 모의고사에서 제가 이 스타일로, 이거랑 똑같은 틀로 연속 두 회 이걸로 냈는데 똑같은 형태로 나왔네요. 물론 뭐 이런 게 기본 입자도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발전 방식도 있었고, 하여튼 저도 이런 순서도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자, 조력이랑 조력발전, 그리고 태양광, 태양광 발전은 그 태양전지를 이용한 거죠. 태양전지, 빛을 받으면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P형이 플러스로 N형이 마이너스로 이제 바뀐, 이런 게 태양전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풍력발전. 자, 조력발전이라는 거는 조력발전소, 조수간만의 차죠? 그렇죠? 물이 밀물일 때랑 썰물일 때, 들어왔다 나왔다 할 때 그때 터빈을 돌리는 거죠. 터빈이라는 거는 발전기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돌게 되면, 터빈, 터빈이 이렇게 돌게 되면 터빈에 연결되어 있는 코일이 자석 사이에서 돌게 되어 있어.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죠. 얘도 바로 그런 거죠. 그렇죠? 바로 이 두 마리가 뭘 이용한 거야? 전자기 유도. 마이클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방식을 이용을 한 거죠. 마이클 패러데이 님의. 태양광은 그게 아니야. 그렇죠? 그냥 빛을 받으면 넓은 의미의 광전효과에 의해서 바로 P형과 N형이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예요. 전자기 유도 현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자기 유도 현상이 필요 없다. 아니요라고 들어간 가. 가가 바로 태양광이 되겠죠. 그렇죠? 태양광이 됐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야? 물의 역학적 에너지. 조력은 물을 이용하지만 풍력은 바람이니까. 그렇죠? 물의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 있는가? 아니요 그러면 바로 풍력이겠죠. 물을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나다에는 태양광, 풍력, 조력. 답은 4번이 되겠어요. 편안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2번 볼게요. 자, 다음 정전기 유도에 대한 얘기인데. 절연된 받침대 위에. 절연이라는 거는 전류가 안 흐른다. 전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전화가 움직일 수 없다라는 얘기야. 받침대는 그렇다. 실험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보니까 A하고 B하고 C가 이렇게 맞붙어 있단 말이야. 맞붙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X를 갖다 놓잖아요. X를 갖다 놓게 되면 이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지.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플러스를 갖다 놓았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들이 끌려오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플러스가 될 거고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이 이제 어딘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어 있겠지. 그치? 맞습니까? 마이너스가 되어 있을 텐데. 또는 이게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에 밀려가지고 저 끝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를 띄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둘 중 하나의 경우라고 한다면 둘 중 하나를 결정을 해가지고 문제를 문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플러스라고 하자. X가 플러스라고 한다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되어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A를 떼어놨어. 자, A를 떼어놓게 되면요. A를 떼어놓게 되면 A는 당연히 뭘 띄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를 띄고 있게 되는 거고. 이제 B, C가 합치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띄고 있었겠죠. 그렇죠?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를 띄고 있을 거야. 원래는 중성이었잖아.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이쪽으로 플러스 Q만큼 떨어져 나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 두 마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두 마리는 결국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Q를 띄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합치면 중성이 나와야 되니까. 됐어요? 이런 상황. 근데 이제 이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기서 이제 X도 제거를 하잖아. 그럼 분명히 이 마이너스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좀 쏠려와 있을 거야. 그렇죠? 이쪽에 쏠려와 있겠지. 마이너스 1이 쏠려와 있고 이쪽은 조금 마이너스는 적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 그렇죠? 마이너스가 다 끌려와서 얘가 마이너스고 얘는 중성이냐.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뭘 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어? 여기서 C를 치운 거지. C를 땅 떼었을 때 C가 이제 마이너스만 갖고 튀어나갈 수도 있고 중성일 수도 있는 거야. 중성이면 이게 플러스 Q랑 얘는 마이너스 Q를 얘 혼자 다 갖고 있는 건데 물론 뭐 실험적으로는 그렇게 되긴 힘들겠지만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없으니까 최종 상황. 얘를 날린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A하고 B의 전기력선을 준 거지. A에선 뿜어져 나오죠. 그렇죠? 플러스다. 그럼 우리가 생각한 이 플러스가 맞았네. 그렇죠? 최종적으로 얘가 뿜어져 나오잖아. 나오고 얘는 들어가잖아. 이게 마이너스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판단한 이게 맞는 거지. 물론 우리가 이거로 판단을 했을 땐 안 맞는다는 걸 알고 얘를 폐기하고 얘를 다시 시작을 했어야겠죠? 그렇죠? 여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화량을 보니까 이 전기력선이 빽빽한 게 A쪽이 더 빽빽하잖아. 그러니까 A 전화량이 더 크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Q를 모두 갖고 얘가 중성은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가 약간 얘보다는 적다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Q가 좀 안 된다는 거지 얘가. 그럼 이제 얘가 일부 마이너스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됐습니까? 일부 마이너스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을 알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마이너스 Q가 안 돼. 그럼 얘도 이제 마이너스 Q보다는 적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량은 얘도 Q보다 작다면 얘도 Q와 작은 거. 합치면 Q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니은 먼저. 나에서. 이게 지금 나잖아. 나에서 X를 치우는 전화량의 크기는 A랑 C 중에 A가 더 크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니은은 맞는 거고. 기억. 가에서. X는 양이다. 맞네요. 그렇죠? 양으로 했더니 맞아 떨어지니까. 디귿. 다에서. A, B 사이에. 다에서. 다는 이제 얘를 띄었을 때. 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다는 이 상황. 그렇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당기는 인력.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기형, 니은, 디귿, 오번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좋아요. 왜디야 그거 거 squ Initial. 여러분은 더 좋아 하냐고요. 센터라. 제가ACH stepfather. 그것부터 오lav 해주வ metric. 그리고 냐. 끝. 암티 해야지. Isaiah 5명의 alcoholic. 점수 끄채게요. 그리고 Gedanken 저는 언니 한꺼과 corruption. 적응을 들까요? 그래서 한周에다가 experimentation해야 돼요. 나와요.